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월 27일 오후 함양군 함양읍 인산주겸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농공단지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산주겸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지난 2015년 11월 경남도지사와 함양군수, 인산가 대표가 만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지 조성공사와 계획변경 승인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 15일 단지 내 주겸 제조공장의 첫 삽을 떴습니다. 인산주겸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한 산업과 문화, 건강과 휴양 체험을 함께하는 복합기능 지역특화 농공단지로 2025년의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